크샤 차원으로 갈까라고요?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글로 가면은 차원의 틈도 쓸 수는 있으니까 뭐야 두툭 풀려있네? 갑자기 의식적에서 쳐들어왔는데? 아.. 아 근데 여기 지금 크샤트랄 얘 한장이라가지고 제너레이드요? 아 쓰려고 잠깐 만들어놨다가 그냥 내버려뒀어요 써볼까? 근데 조정이 안되있는데 그나마 넣는다면 이건데 베인게이너 넌 규드라이 파트는 야무로소 알비온 낙인검 낙인단제 금지네? 야 여기는 샤! 금지시켜놓고 아니 왜 메인은 불어넣는거야 미친 고담이야 오케이 일단 앤드 빨라 때려버리고 빨라효과 안 돼 지금 너나 어디? 웨이티스맨 웨이티스맨 통과시길 좀 몰랐는데 먹토 고민 오이티스맨 응 앤드 은 잤 옹과 먹토 먹토 먹쿤 노마리 융합화병 알바스 코엠 버렸구요 일단 이 친구하고 그 다음에 굳이 먹는다하면 이 친구겠죠? 잘 먹었습니다 흐흐흐흐흐 어우 이겼다 이대로 그냥 제너링하면 될거같은데요? 어떻게든 되겠다 펜니르 우라라 터리 그래도 진짜 이 친구 있어야한다 이 친구 있어야한다 얘 그냥 펜니르 용병으로 쓰는 그거 같은데 맞네 베를레이노 손패나 필드를 버려라 손패나 필드를 버려라 근데 아마 이 친구 버리겠지 저거 명명형이라서 기동이 안돼요 끔찍한 소리지만 흐흐흐 명명형이라 기동이 안돼 일단 요거하고 요거주세요 잘 먹었습니다 그리프다 어 덱간다 저거 3 5 나이스 정말 위대합니다 선배 이건 어떨서부터 써야지 페를레이노 돌려주고 디바이너가 들어가야겠네 아니 나 로봇을 넣을까 디바이너 다음 턴에 어떻게든 쓸 순 있는데 응 차달이 이렇게 합시다 난 죽음을 택하리라 난 죽음을 택하리라 난 죽음을 택하리라 난 죽음을 택하리라 이래라 저래라 예스 예스 요거랑 요거 천사조 와 진경제 와 진경제 메인 종료시 천사 3마리 예스 일단 이래라 저래라 파괴하고 2장 드로우하는거 엔드페이지 영원에게 나레이드 이 친구를 마굽시다 2대 빼고 로드에서 발라 스테이지 버리고 아니다 끝나나? 아니다 메인에서 안해놨 메인도 아니니까 끝나진 않네 아니다 와 초용화 미래여왕 호프 미래여왕 호프 미래여왕 호프 야 효과 되게 싸요 놀라울정도로 쌉니다 아 근데 일단은 방금 말안대로 갈게요 발라로 발라버리고 그렇고 또 효과 마르드 일단 얘가 한장 일단 얘 하나에다 공룡 공룡인가? 공룡인것인가 정답입니다 공룡인가 아 치 나갔어 다른 차원에서는 평용의 혼을 일단 덱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은 뭐 지각이 없으니까 안되고 그러면 끝났는데? 싱크로랑 융합이랑 싸워야되는데 빨라 석류물의 태도 빨라 지정 제너레이드 스테이지 이렇게 되면은 상대에게 충격과 공포와 끈찍한 절망간 비스무리한걸 안겨줄 수 있어요 절망간 비스무리한걸 안겨줄 수 있습니다 패를 고 랜덤제외 고 랜덤제외 와 미친 크래프트야 시상해 시상해 어떻게 미친 발사 아 이겼다 흐흐흐흐 루토칼로스 루토칼로스 흑 미라지 보트리스 상대 필드 고르고 제외 저리 꺼줘 슬슬 멈춰야 되는데 추가 미션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제 필드에 9개체 하나 서있고 그 친구가 필드 서치하거든요 이비루라니 들어봐야되나 너무 시원하게 밀려버렸는데 너무 시원하게 밀렸다 해결이 될까 이거? 설마 할 거 없는 거 아니지? 도망가! 아니 이걸 밀러가 와 나 뭐야 여전승이냐 이거 여전승했니 1,2,3,4,5,6,7,8 8연승 아 연승 끝날 때까지 한번 해볼까요? 8연승 와 얘네 아무 상관 없었는데 여기서 숨 막히네 진짜 여기서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여기서 너무 숨이 막혀 갑자기 그래도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8연승 한 것도 있으니까 아 이건 뭐야 검은 파동 하얀 파동 보라 파동 보라 파동 아 보라야 아니 야 보라 파동은 뭐야 어디서 나온 말이야 얻어야겠다 얻어야겠다 고맙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